헐, 오늘 쇼핑 가서 살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가는 길에 자기 혹시 들르고 싶은데 있어? 만약 갈 데 없다면 우리 여기 주변에 빈티지 시계 파는데 가보면 안 될까? 진짜? 아싸 근데 우리 샥에 배고프지? 응, 알아들었어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좀 먹자 어, 아무거나 뭐 땡기는 거 있어? 그러면 피자로 정하자 주변에 가까운 데가 있는지 봐야겠네 에? 이번에 새로 생긴 피자 가게가 엄청 가깝게 있네 거기로 한번 가서 먹어볼까? 그러면 빨리 가자 어, 사람들 안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여기 냄새 되게 좋다 아, 네 어, 아니면 내가 골라줄까? 알았어 메뉴 줘 보세요 아, 왜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는지 이제 알겠네 골라야 하는 옵션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난 이미 뭐 먹을지 정했어 아, 저기 사장님 아, 저기 사장님 아, 일단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피자 오기 전까지 어떤 거 사야 할지 좀 리스트 만들어 보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쌀이랑 김치 사야 하고 음, 또 뭐 사지? 과일이랑 야채도 떨어졌어? 체크했고요 우리 집에 고기도 없을 거야 음, 또 사야 할 것들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 그러면 끝났네 일단은 이따가 마트 가서 찬찬히 뭐 살지 골라보자 어, 피자 왔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겠다 에? 우리 저기 뭐 잘못된 거 있어? 응, 하와이안 피자 지켰는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하와이안 피자 맛없다고? 근데 엄청 맛있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의 새끼가, 응? 파인애플이 피자에 안 어울린데? 둘이 짝짝쿵 게임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자기 먹어보기는 해봤어? 없다고? 아, 그러면 먹기 전까지 맛없을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자기야 자기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러면 내기하자 빨대 포장지로 자기가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빨대 포장지로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고? 내가 보여줄게 일단은 포장지 벗긴 다음에 이걸로 매듭을 짓는 거야 음, 그 다음에는 여기 끝을 나랑 자기랑 잡은 뒤에 어, 준비됐으면 끝을 잡고 당기는 거야 어, 내 쪽에 포장지가 남아있으면 자기가 피자 먹고 포장지가 우리 자기한테 남아있으면 내가 다른 피자 주문할게 괜찮은 것 같아? 알았어 그렇게 붙잡고 있어 준비됐지? 알았어, 그럼 셋 샌다 하나, 둘, 셋 어, 보니까 우리 자기 드디어 하와이안 피자 먹어보게 생겼네 아, 그렇게 봐도 안 봐줄 건데 아니, 아까 자기 내기하는 거 동의했잖아 조심해서 먹어 자기야 아직 뜨겁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하, 그럴줄 알았지 봤지? 나쁘지 않잖아 내가 자기가 좋아할 거라고 말했지 이거 먹고 어디 가야 할지 대충 예상 가는데? 이따 디저트로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줄게 우리 아직 빨대 한 발 남아있다 게임을 시작하지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내가 아이스하이 피자